만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모바일랩 채널이 여러분 덕에 무럭무럭 성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 및 각종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에 모두 다 답글을 달지는 못하지만 모두 읽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암튼 모바일랩에 작성해 주시는 댓글 중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지 특히 동영상 편집과 관련한 질문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 할 때 카메라는 무엇을 할지 등 장비 관련 질문을 많이 주시지만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뭐니뭐니 해도 영상 편집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사용하기 쉽지만 전문 편집이 조금 아쉬운 초보자용이 있고 반대로 배우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익숙해진 이후에는 원하는 편집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전문가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컷 편집부터 색보정 각종 효과 그리고 저작권 없는 영상이나 음악을 찾는 것은 물론 자막을 넣는 것까지 영상 편집에서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용이야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을 이용하는 것이 국룰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전문가 프로그램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제대로 배우는데 적어도 반년 에펙 효과까지 생각하면 몇 년을 배워야 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 유튜브를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래서 모바일 랩에서는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영상 효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필모라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자막 기능까지 추가되어서 필모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려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필모라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바로 실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파일 미디어 가져오기에서 직접 찍은 영상들을 바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타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영상 컷 편집을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자막을 넣을 건데요 자막 탭을 누르면 여러 자막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로 가져온 후 입력하면 되고요 다양한 영상 효과 스티커들도 다 이런 식으로 프리셋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드래그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원래 색 보정이나 영상 효과들은 보통 다 직접 설정해야 하는데 필모라는 이렇게 프리셋 된 거를 바로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특히 브이로그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색 보정이죠 그래야 영상에서 감성이 살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파이널 컷이나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럿 파일을 사용하여 색 보정을 많이 합니다 필모라에서도 이 럿 파일을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 등 럿 파일을 검색 후 다운받아서 이렇게 실행해주면 너무나도 쉽게 영상에 감성적인 색상을 입힐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전에는 저작권 영상 없는 동영상이랑 음악 찾으러 아트 리스트나 픽셀베이 같은 사이트를 돌아다녔었는데 필모라에서는 이런 게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저작권 없는 음성 효과나 샘플 동영상도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쉽고 이런 편의성 측면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필모라 기능 중에 하나가 AI 자동 자막 기능인데 제가 말하는 음성을 자동으로 자막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죠 키보드로 자막 하나하나 치는 게 정말 노가다잖아요 필모라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 자막 기능은 정확도도 꽤 높은 편이어서 자동 자막을 사용하고 틀린 부분만 살짝 수정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하게 편의성에 맞춰져 있어서 프리미어 프로에 비해서 세부적인 조정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색 보정 영역에서 엄청난 전문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필모라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영상들을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필모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담없이 무료 체험으로 필모라 동영상 편집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쉽게 동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래비 여러분 안녕 안녕